우리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와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프로님이 오프닝에서 제가 할 뉴스를 다 얘기해버리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실래요? 쉬어도 됩니까? 이게 이제 고참을 돌려 까는 거야. 그래요? 너는 오프닝만 해. 왜 시작 얘기를 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김프로님이 얘기하고 계신 그 뉴스의 맥락에 거의 다 일치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뉴욕진시가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05% 하락했고 S&P500은 0.7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게 마지막에 약하네. 어제도 그제도. 힘이 없어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처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폭락을 하고 나서 잠깐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가 침체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문제야? 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반등을 하긴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거는 그 방향 아니야? 그러니까 또 약한 거예요. 기술주 같은 경우가 한 번 확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어제 장에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5%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4.4% 떨어졌고. 사실 엔비디아는 기술주이긴 하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버티고 있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 묻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변에 있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들.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순행식 서버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슈퍼마이크로에 서버가 팔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행식 서버라는 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엔비디아 묻었다는 뜻이 엔비디아로부터 낙점을 받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엔비디아처럼 독점적인 기술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한테 같이 해요 우리. 납품하다. 이렇게 된 거지. 이런 회사들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SK하닉스 같은 경우를 그럴까. SK하닉스는 조금 다르긴 해요. HBM 기술 같은 경우가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순행식 서버는 물론 맞춤형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점적인 기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이 빠지는데 여기가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 분할을 미국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죠.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서 무려 20%가 높게. 슈퍼가? 네. 슈퍼마이크로가.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펀더멘털이 좀 약한 것 같다. 우리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다라는 애들은 다시 반등을 하고서도 힘이 없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을 일으켰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던 아까 김 프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수급 문제라면, 수급 문제에 트리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가자라는 국제공조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김 프로님 말씀 주셨잖아요. 첫 번째 뉴스가 일본은행입니다. 결국 일본은행에서 금리 올렸던 부분들, 엔케리 트레이딩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얘기들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전망을, 저도 요즘에 3% 방송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강당 있는 애들이 아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원죄가 있잖아요. 일본 중앙은행은. 그때 87년에 괜히 버블이네 아니네 그래갖고 금리 한번 쫙 올렸다가 그때 진짜 경제를 박살내가지고 30년 동안 아무런 통화 정책을 못하고 있는 데가 일본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거에 반해서 이번에 0.25%포인트 올렸을 때 총재의 발언, 우에다가지오 총재의 발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매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거기서 급등하게 되고 여기에 엔케리 자금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시장을 붕괴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치다신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제 바로 나왔습니다. 스미마생 하고 나왔습니다. 뭐래요? 스미마생 다음에? 금리 안 올리겠으믄이다. 반성문 쓴 거지? 반성문 바로 썼습니다. 지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확실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 금융 완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금리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엔 환율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약했죠. 굉장히 6개월 차트 보면 굉장히 약했다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쫙 떨어졌습니다. 이쪽이 내려가는 게 엔화 강세죠. 달러 약세고. 그래가지고 이게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들을 보면서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일본은 좀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케리 자금이 움직여야 된다.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확 낮추고 일본에서 금리를 확 높여가지고 엔케리 자금이 막 진짜 시스템 알고리즘들을 다 흔들어버릴 정도로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중단기적인 우려는 좀 해소된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엔케리 자금이라는 게 있는지는 시장 참여자 일부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00명의 시장 참여자 중에 한두 명만 알고 있었던 거지. 정확하게. 그런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케리 자금이라는 게 뭐고 그게 어떻게 번화인딩되고 트리거닝될 수 있는 거를 다 알려준 거야. 맞아요. 1,000명한테. 야, 한번 봐라. 그것도 강의로 알려준 게 아니라 돈을 까먹게 해서 알려준 거라고.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엔케리 트레이드가 순조롭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냐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까. 그리고 막 패소화 날아가고 호주 달러 날아가고 이런 거. 저 실체를 알게 된 거거든. 그걸 보면서 엔케리 자금이 이쪽에서 왔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네. 그러니까 겁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치다 부총재도 얘기를 하는 게 일본 주가 좀 안 좋고 그런 거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하고 변동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을 중앙은행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너네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금리 올려가지고 엔화 강세돼서 우리 주가 폭락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냥 중앙은행 부총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얘기도 있었습니다. 너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거라 네 얘기랑 왜 이렇게 달라?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행 총재하고 왜 총재 나오라 그래? 왜 네가 나와서 그래? 너랑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니야? 너랑 입장이 다른 거야? 그랬더니 우치다 부총재는 총재 회견 이후에 시장이 급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감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일본은행의 입장을 바꿨냐면 이 사단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바로 바뀌었던 거고 그럼 총재의 생각도 바뀐 것이 총재의 생각하고 다른 거냐 그랬더니 총재 얘기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니들이 했잖아. 총재는 지금 별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는 별 얘기 없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총재랑 의견이 나랑 반대되는 게 아니고 총재도 사실은 바꿨다. 이 사단이 날지는 몰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등장할 때가 된 분 제이미 다이먼 등장했습니다. 등장해가지고 연착륙이 성공할 가능성은 35에서 40% 정도로 본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 전에 연착륙 가능성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를 한 70% 정도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은 그렇지 않다. 연착륙 가능성은 한 35에서 40%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지정학적 긴장, 주택, 재정적자, 가계지출, 양적 긴축, 대선 등 모든 것이 시장을 당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물가 상승률 2%로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인플레이션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악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는 7,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이미 다이먼은 자기의 발언에서 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정확하게 7, 8%라고 딱 포인트 아웃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제 그 7, 8%라는 건 일종의 메타포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영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주류들 예를 들면 하우드 막스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연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과잉 유동성에 만드는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중금리 시대에 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아마 7, 8%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반대 그러니까 1, 2%로 내려간다든지 옛날처럼 양적환을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쯤 또 하우드 막스 회장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가서 그런 말씀도 여쭤보고 또 월스트리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닮은 아저씨는 요새 자기 이런 발언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어제 또다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할 수 있냐 없냐 로이터가 벌써 이거 되게 자주 보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졌던 이슈는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HBM 납품할 수 있냐 없냐 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슨은 주가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못 갔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삼성전자도 실적 엄청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게 이런 부분이었고 젠슨왕 CEO가 장난으로 사인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주가가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게 지금 로이터가 HBM 납품 여포에 대해서 보도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한다 그랬다가 못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런 뉴스에 대해서 피로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도가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민감도는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보도는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3E를 납품하기 위한 품질 검증에 통과했다. 그래서 공급 계약을 조만간 체결하고 4분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BM 3E 12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 삼성은 예나 지금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 전에 로이터가 처음에 5월 달에 보도를 했어요. HBM 3E HBM 제품에 대해서 발열과 소비 전력 등이 문제가 돼서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제가 산업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품질 테스트라는 거는 서로의 제품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추다가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그럼 다시 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테스트 탈락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테스트 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맞추는 과정이니까. 다시 해가야죠. 그런데 그 과정의 중간에 다시 해오라고 해서 그거를 탈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엔비디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컨테스트다. 그럼 탈락이지. 야 너 하나 보자. 이런 건 탈락이고. 너와 우리랑 같이 어차피 할 거야. 더 잘해 갖고 와. 이건 이제 개선에 대한 욕구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테스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진행 중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거를 아직 못 맞췄다라 그래가지고 이걸 탈락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황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그러면 탈락했으면 안 하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은 잘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SK하이닉스에 독점 납품되어 있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회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이랑 하이닉스 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론도 조금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언젠가 될 건데 굳이 그걸 안 된다고 못 박을 필요가 탈락했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납품에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HBM3가 있고 HBM3가 있어요. 어제 그거죠. 어제 그거는 HBM3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HBM3의 8단이 있고 HBM3의 12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는 H100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HBM3가 들어가는 건 H100도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는 H20에 들어갈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HBM3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이걸 오히려 줄이고 HBM3 이쪽으로 좀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3는 납품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수익성이 좋은 제품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HBM3가 지금 3E의 8단이 이번에 됐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 삼성은 자가 이미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HBM 매출 중에 HBM3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는 10% 중반쯤 될 건데 4분기에는 60%까지 빠르게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HBM3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를 보도를 퀄리티 통과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크다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3가 4분기에 매출이 한 60%까지 확대된다는 거는 그쯤에 납품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이미 삼성전자가 했었고 그 얘기를 로이터가 용어가 좀 다르죠. 어저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로이터가 예전에는 완전 주류였거든. 넘버원이었지. 로이터통신이. 그런데 블룸버가 하도 밀리니까 약간 급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용어의 선택 이런 것도 급하게 보도하고 용어도 좀 그렇게 쓰고 급해. 로이터가 좀 그런데 로이터는 블룸버그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둘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완전히 금융 이쪽으로 많이 확장했어요. 블룸버그도. 아 그래요? 다른 일반 뉴스에도? 로이터는 옛날에 또 어디예요? 뭐 이렇게 통신사, 세계 3대 통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맛이 간 거고. AP, AFP. 진짜 뉴스. 네. 그런 데 있었고. 그런 상황이고요. HBM3E부터는 사실 뉴스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 HBM3E하고 HBM4부터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얘기는 좀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하고요.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HBM 비중 중에 그 디렘 매출 중에 HBM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한 10% 작년에 한 10% 정도 되던 게 지금 20% 정도 수준으로 두 배로 올라온 거죠. 전체 매출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HBM은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의 이익 개선세는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피크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피크를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고 시장에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사실 내년 물량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하이닉스는 다 팔았어요. 하이닉스는? 최소한 그 얘기는 2026년 얘기예요. 2025년까지는 계속 공장 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그냥 다 나와 찍혀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가 좀 나오니까 광로정 사장이 아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다.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론 이게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성과 관련한 시장 관련한 이슈들은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계의 펀더멘탈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메모리 쪽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한 100일밖에 안 남았군요. 누가 채팅창에 써주셔서 보니까 올해도 수능이 또 100일 남았습니다. 여름도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여름이. 이번 주 지나면 바람이 닿을걸? 그러니까요. 오늘도 약간 코끝에서 느껴지는 희한하더라고. 8월 15일하고 8월 16일하고 동해안에 8월 15일까지 막 들어가. 뭐해. 그런데 8월 16일은 아무도 안 들어가. 광복절 기준이에요? 희한하더라고. 안 들어가. 그런데 그때는 진짜 하루 이틀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콧바람이 달라져요. 바람이.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제 그다음 아까 실적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위동성 문제, 매크로 문제, 개별 기업 문제. 그다음에 드는 생각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버텨주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건데 요새 또 시즌이에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중간 배당 주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주가가 막 폭락하잖아요. 그런데 배당주야 보면 시가 배당률이 연으로 환산했을 때 4% 넘는 회사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오래든지 내리든지 어쨌든 저거 사놓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난 무조건 4% 이상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배당은 배당 총액은 주던 거 안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경영자가 나 그만 두던지요.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배당 그만할게요. 그러면 주주들은 그러면 경영도 그만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거하고 배당은 또 배당성이 꽤 됐는데 꽤 후합니다. 요새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KB금융그룹이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그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 한 998만 주를 소각을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취득한 558만 주와 올해 2월에 취득한 440만 주를 동시에 소각하겠다. 그게 규모로 따지면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주는 거랑 별도예요. 배당은 배당대로 연 4% 이상 시가 배당률 기준을 주고 여기에 8천억 원어치 자사주 소각하고 여기에 있고 어제 또 미래세증권도 발표를 했는데 자사주 천만 주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2월에 이미 자사주 천만 주 매입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사서 소각하겠다. 유통 주식수의 2.2%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이거를 8일부터 11월까지 계속 장래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통 자사주 매입 자체는 요즘에는 호재로 잘 인식 안 해요. 소각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 자사주 매입할 때 시장의 유통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막 사드려요. 그래서 그때 변동성 관련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고려화형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 3조 넘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2.6% 증가했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8%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그거보다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중간 배당, 반기 배당이죠. 단기 배당을 하는데 주당 만원하겠다라고 보니까 시가 배당률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4% 이상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배당 성향이 별도 기준 단기 순익 기준에서 70%가 넘어요. 어디가요? 고려화형? 네. 그러니까 번거에 순익에 70% 배당 주는 거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화형 같은 경우에 지금 영풍하고 약간 분쟁이 좀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지지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원래 저렇게 빠르네. 저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거라고. 우리는 와! 이러잖아. 그런데 저게 일반적인. 아니 왜 경영을 왜 해? 주주들한테 배당 주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권팀장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금융시장 정책이나 경제 정책 중에 지금 여야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가 거의 스톱될 정도로 투쟁적이잖아요. 그걸 비껴나가고 있는 한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게 밸류업이거든. 주주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런 뉴스 플로우들은 계속될 겁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겠지? 그러면 지배구조상 정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 또 배당 증가, 주주 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발표들을 해나갈 거다. 그 측면에서 이해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억 벌자님이 꾸준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동안 그랬어요. 일회성으로 주주들한테 잘 보여야 될 때만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개별 뉴스로 보지 마시고 3년간 별도 단기 기준 배당 성향을 30% 이상으로 유지를 하겠다. 연 1회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률을 70%씩 매번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가 정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켜갈 건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꾸준히 이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김 프로님 말씀대로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시가가 평가되는 것들이 어쩌면 자본시장의 어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기업이 가지고 오고 있는 주주 환원률은 이런 베이스가 돼주더라라는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당을 유지하는 게 주가의 락바텀을 만들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점점 늘어가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즌이에요. 이 시즌. 자사주 매입 속각하고 중간 배당 주고 이런 시즌.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앱에서 확인하세요.